그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아침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영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Availability First, Ability Second 능력보다 내어드림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 온전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이시고 사실 여기 스탠포드를 나오시고 하버드를 나오셨던 최하진 선교사님이 쓰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읽는데 그 중에 저에게 주셨던 영감이 있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Availability First, Ability Second 능력보다 내어드림이 먼저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도전을 받을 때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밀 앙리, 이 딸라, 필론, 로얄 알버트 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실 것 같다고 하는데 율크루제, 빌레로이 엠보, 읽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빌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레녹스, 포트메리온 더 쉬웠습니다. 핵남자기, 본차이나, 한국도자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짐장이 가시나요? 많은 우리 여성분들,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릇 브랜드입니다. 그릇 브랜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릇 브랜드 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는 정말 비쌉니다. 또 어떤 브랜드는 그냥 저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많은 주부들은 그릇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아내도 결혼하고 한동안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릇에 참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아내와 쇼핑을 할 때면 가끔씩 그릇을 쳐다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 야 이거 이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금식점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릇이 보이죠? 고급진 음식점일수록 그릇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분식점에 가면은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있는데 어떤 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작이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큰 집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이 사도바울은 왜 디모데우스에서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그래서 그 큰 집이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 작은 집도 있고 그냥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큰 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일부 우리 성서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어쨌든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바울은 이 큰 집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요소는 강조죠. 원래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큰 집에는 있는데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큰 집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감으로 천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오물을 담아내거나 정말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따져보고 또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천하게 쓰인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NIV에서는 Common Use NLT에서는 Everyday Use라는 말로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듯 여러 그릇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은 귀하게 특별한 목속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릇 브랜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찬장을 열면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되게 아끼는 그릇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릇 다 꺼내서 그냥 먹고 마시면 되지만 우리 또 주부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찬장을 찬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소위 귀한 손님이 나왔을 때 대접하는 그릇 혹은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왔을 때 주는 그릇 그 종류가 우리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각 성도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의 눈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뤄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귀하고 귀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로 왔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속으로는 그러지 않은 거죠.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은그릇만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그릇도 필요하고 나무 그릇도 필요한데 솔직히 나는 금그릇만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정말 능력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는 돈 많았으면 좋겠고 돈 많아야 하고 나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어르신들 말대로 벨이 꼬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어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음이 아니라 다 소중한 것인데 내가 바라보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의 감사를 무시한 채 정말 뜬금없는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금그릇이라 여기지 않고 질그릇이라 쳐다보고 나무 그릇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금그릇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쁨도 채워드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비록 지금 금그릇 같지는 않아도 은그릇 같지는 않고 혹은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그 읊을 내어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금그릇도 아닌 은그릇도 아닌 모습으로 질그릇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꺼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찬양을 하나 부르시는데 그 찬양이 오늘 저희 묵상했던 말씀과 너무 맞아 떨어져서 제가 소개해드리자고 합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나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그릇은 아니어도 주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은혜 얻고 사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어빌리티 지금까지는 어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 능력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 즉 내어드림 나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내어드리는 것 어벨러빌리티가 먼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목적에 사용됨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21절 말씀에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히 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한 것 그러면 이런 것은 뭘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라 하면 영지주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다 잘못된 이단들이 정말 정말 많았던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거짓된 영혼과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진리만을 지키며 성도의 도를 지켜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귀히 쓰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사람이 쓰임을 받는 원리와 원칙과 프로세스랑은 죄송합니다.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찌되었든 간에 능력 우선입니다. 요즘은 또 인성, 관계의 리더십 이러면서 사실 살짝 관계나 인간성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은 더 처절한 능력 우선주의, 결과 우선주의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능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금그릇이 먼저 되어라 은그릇이 먼저 되어라 세상의 논리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너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귀히 쓸 수 있게 만들어 보렴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무그릇이면 어떠냐 질그릇이면 어떠냐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너 자신을 망령되고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내어드림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도 허락해 주겠다 하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availability first 내어드림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정말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으니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 우리 가운데 오늘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조금쩍 계속 나누고 있지만 availability first ability second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내어드림이 먼저입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말입니다. 늦은 나일 수도 있는데 목해의 길로 저를 부르시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능력 있는 목해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허탄하고 헛된 말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뿌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저 능력 받아서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좀 그럴싸한 목해자 되고 싶은 거 아니냐 하는 도전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어벨러빌리티가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만 우리의 진짜 그 근본 기저에 있는 마음은 어벨러빌리티 퍼스트 맞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능력을 구하고 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러한 자로 내어드리길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만을 위한 것이냐 에 대한 도전을 이 말씀 가운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제가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결하고자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다 나는 결국 연약하고 한계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0편 기자는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은 내면적인 노력이어서 보이지도 않고 가장 힘겨운 전쟁이고 전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내어드림 이용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십자가 의지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제게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안됩니다. 저 혼자는 안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는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어빌리티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어벨러빌리티가 먼저임을 기억하며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껏 사용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친밀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하시는 성품과 형상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각자 특별한 능력도 주시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케 그리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해겨나 부지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주신 은사와 사랑을 잊은 채 알게 모르게 불평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비추어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되길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모여 기쁘고 힘차게 예비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두려움 몰아내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